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사는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329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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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또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이 미사 봉헌합시다 특별히 우리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사제의 성소를 양성하는 것이 온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 이 후원을 하시면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미사에 봉헌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향하기 위하여 우리 주회를 반성합시다 존노하신 하느님과 분명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이 생각과 말과 믿고 드레일만이 주셨으며 하늘을 우리를 소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들로 변하실 것에 변하십니다 서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공격에 전노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노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하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동정녀 몸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 저희도 그 운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일어서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날도 추운데 이렇게 새해 꼭 우리 성소 후원의 신년 하렘이사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교구 성소 개발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으로 20명의 부재들이 신학생들이 부재 소품을 받게 되고 또 25명이 사제 소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제 소품, 부재 소품을 받는 걸 보면 저도 이렇게 다른 나라 주교님들을 만나고 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러워서 정말 그렇게 많냐 뿌듯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금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이 금년에 한 40명가량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많은 사제의 성소 대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저도 매일 성소 후원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작년은 말의 해죠 올해는 또 양띠해죠 양띠를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축하합니다 두 분 몇 개 안 계시는데 아마 더 계실 거예요 저도 양띠거든요 정추경님도 양띠고 나도 양띠고 또 우리 총대리 주교님 조규만 주교님도 양띠야 양띠끼리 정당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정말 양처럼 착한 목자를 닮아서 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처럼 깨끗하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착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소의 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자신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또 목자는 양들이 생명으로 왔고 또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사제들에게 양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근하게 이렇게 지나라는 것이죠 복음소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회인 금년 2015년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음성을 잘 알아듣는 주님의 착한 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살게 되셨음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갈림이 없는 아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한평생 이 착한 목자이신 바로 크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에 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이 신앙인 중에서 성직 성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사 거행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정치인도 필요하고 돈 벌고 이런 기업인도 필요하고 또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문화학을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도 필요하지만 일생을 이렇게 주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바치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아주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약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그 성직자 양성을 돕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현대는 황금 막는 풍조가 점점 더 사람들의 가치관을 타락시키고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영신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인도할 사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사제 지원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세속화로 인해서 성소의 부족이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사제의 성소를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 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일서부터 3일까지 교황청 성직자 성성 거기 제가 멤버위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3일 동안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제 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예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정확히는 벌써 33년간이지만 그 전서부터 우리는 예비신학생 제도를 만들고 또 성소 후원회를 만들어서 사제 예비 신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1학년서부터 6학년 그 다음에 또 일반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이런 일반 학생들을 그래서 7개 반을 예비신학생 제도를 운영해서 그래갖고 본당에서부터 각 가정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래서 자기가 예비신학생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게 맞을까 안 맞는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하다가 또 다른 길을 갈 사람은 가고 그리고 또 자기 성소를 이렇게 정말 발견을 하고 해서 참 우리 전국적으로는 벌써 신학생들이 벌써 1500명, 1700명 이렇게 되고 우리 서울교구만 해도 예비신학생들이 한 천여 명이 있어서 이렇게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서울교구만 해도 의정복교구 갈라지고 사제들이 840명이 있고 그래서 참 우리는 많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제가 그러면서 또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는 이제 사제 양성을 공산화 됐다가 이제 풀려갖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미얀마 같은 데도 그렇고 근데 라우스나 캄보디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주 신학 사제 양성하는데 벌써 캄보디아 같은 데는 아주 교육 제도가 막 흐트러져 아주 그냥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사제 양성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교육 제도가 또 이렇게 몽골 같은 데는 이제 대전에 와서 이렇게 신학교에 지금 두 명 이렇게 사제에 신학생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전에도 이렇게 참 어려운 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제 양성하는데 우리는 우리 또 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우리 성소군에서부터 이렇게 또 예비 신학생 모임을 가지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학력이 부족하면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애들을 특별 교육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 참으로 앞으로의 후원 뿐만 아니라 성소개발과 신학교 후원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큰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소는 여러분의 기도와 활동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로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예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죠? 이럴 때는 참 우리 자축하는 뜻으로도 박수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훌륭한 사제가 많이 배출되고 또 이미 사제가 된 사람들은 오늘 복음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만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제들의 모범적인 영성생활이 성소개발 신자나 성소자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양성이 곧 성소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부년들을 위해서도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사제나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계획한다면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가장 보람 있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주변의 기도와 희생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 교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교회와 또 이렇게 세계교회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외국 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월 15일 날 좀 떠나서 파리 외방전교회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파리 외방전교회가 와서 많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서는 한 35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선교하고 가시기도 하고 또 순교하시기도 했어요 30년 전에는 그분들 중에 10분이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03이 성인품에 오르신 시성 30주년을 기념해서 거기서 심포지엄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노트르담 성당에서 미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주례는 그 서볼리의 성인 27살에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내 교구의 보르도 추경님께서 보르도 교구의 추경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여기에 오면은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잡혀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되짚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모여서 그런 시간을 미사도 하고 심포지엄도 갖자는 이런 얘기가 와서 거기를 참석하려 합니다 그때 교황님이 필리핀에 오시지만 저도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로 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외국 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시복되신 주문모 신부님은 1794년 12월 24일 날 성탄 때 여기 한양에 도착하셔서 그 다음에 4월 5일 1795년 4월 5일 부활 대축제 축일에 이 계동에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셨습니다 부활 첫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분은 중국 분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중국에서부터 또 이렇게 파리 외방역에서부터 또 그 위에 메리놀 또는 분부어의 메리놀 또는 콜롬반 신부님들 지금 이 분은 과도루페 신부님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에 또는 글라라에 저기 찰레시오에 많은 수도자들이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둘교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교초기부터 이렇게 외국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받은 은혜를 은총을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금년 만 40년이 됐는데 우리 한국외방선교회가 이렇게 선교가 돼서 이제는 자립선교회로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외방선교회의 신문들이 지금 67명입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국제선교회 이렇게 해서 남미 쪽에 바나마에 가서 이렇게 양성되어 갖고 또 거기서 이제는 아예 그쪽에 가서 선교회가 지금 시작이 되는 한 10년 됐는데 이제 사제가 나오기 시작돼서 거기서 아주 일생을 선교사로 사는 신부님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온 세계 보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몫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사저의 양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카오나 이런 데 가서 우리 김대근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최방재 이런 분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양성이 되고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시아의 신학생들을 우리 신학교에서 양성시키는 일도 또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또 미얀마에서 또 중국에서 우리 서울 신학교에 와서 양성되고 있는 학생들이 8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가 끝나고 또 사제가 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사제를 해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아시아의 신학생들이 이미 한국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신학생들도 그런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것도 성소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더욱 성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소 후원의 회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금년 2015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올해에도 교구의 성소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제들의 모으신 성모 마리아님 사제들과 사제의 성소자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전구하여 주소서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임을 세상에 더욱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사무엘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성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믿음의 창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의 신학생 성소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교회의 거룩한 사제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제와 그리고 사제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신학생과 성소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세상의 온갖 유혹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오롯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소 후원 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당신의 귀한 사제를 탄생하게 하기 위하여 신학생 양성에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성소 후원 회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후원 회원들의 마음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성소 후원 회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소 후원 회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드리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봉원성가 221번 부르시겠습니다 봉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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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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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210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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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농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저게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인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고룩하신 아버지 전농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의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의 마음을 이끌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주아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고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렙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의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신앙의 신비의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화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하려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하늘에서 구세하시군 내ky'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랑에서 안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두 낙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하며 내 평화를 준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선을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이야 하느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흡수어서 하느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흡수어서 하느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한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소서 제가 권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 앉으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65번 부르시겠습니다 성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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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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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166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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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구 성소국장으로 교구장님을 도와서 사목에 함께하고 있는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드려야 박수를 받을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례명이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무척 바빴어요 성모님께도 나타나야 되고 요셉 성인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소 후원의 여러분들과 함께 신년 아래 미사를 이렇게 교구장님 모시고 함께하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미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교구장님께서 유공회원들과 또 공부방 예비신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 2015년도 새로운 한 해를 교구 성소 후원의 지구장으로서 임원으로서 봉사하게 되는 분들에 대한 교구장님의 감사패와 임명장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유공회원이고 또 사랑받는 성소 후원의 회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공회원 호명을 하게 되면 이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교신 바오로 김순복 페르시다 김연희 데레사 김재윤 베드로 신강욱 아우구스티노 심윤간 미카엘 이계원 요한 이광성 바오로 이종진 펠릭스 현명순 소피아 황인권 베드로 먼저 강교신 바오로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분은 서울대교구 성소 후원의 유공회원으로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사제 양성에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감사의 뜻을 입회하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1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박수는 다 받은 다음에 한 번에 침문되겠습니다 김연희 데레사 이와 내용 같습니다 김연희 데레사 김재윤 베드로 신강옥 아우스티노 심윤간 미카엘 이계원 요한 이광성 바오로 이종진 펠릭스 현명순 소피아 황인건 베드로 추기경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뒤돌아 서주시고 뒤돌아 서서 우리 성소 후원의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자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학습지도 선생님들 교구장님께서 감사표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겸 심원 김상수 김성원 박용희 한기연 먼저 김학겸 심원 위의 분은 서울대교구 성소국 예비신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도 봉사로서 사제 양성에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감사의 뜻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1월 3일 2015년 1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김상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성원 김성원 박용희 박용희 한기연 한기연 아까와 같습니다 박용희 박용희 지구장님들을 임명장 수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혜경 배로니까 10지구장 조혜숙 실비아 부총무 및 12지구장 박소연 제노배파 해계및 1지구장 김미란 머니까 서기및 3지구장 정미성 유스티나 2지구장 구량숙 채시리아 4지구장 박정일 오사 5지구장 이이나 루시아 6지구장 이수노 그레지나 7지구장 김순자 유스티나 11지구장 박해정 마르가리타 13지구장 이경희 아네스 14지구장 김옥자 효주 아네스 15지구장 전영주 마리아 16지구장 이명호 데레사 17지구장 이해승 에리사벳 18지구장 아녀랑 마리아 정혜경 배로니카 위의 사람을 2015년도 서울대교구 성소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5년 1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호장 추기경 염수정 박수는 아까처럼 나중에 한 번에 멀어서 하겄습니다 부회장 및 10지구장 조혜숙 실비아 부총무 및 10지구장 박소연 제노베파 회계 및 1지구장 김미란 머니카 서기 및 3지구장 정미성 유스티나 2지구장 부량숙 채치리아 4지구장 박정일 오사 5지구장 이이나 루시아 6지구장 이순옥 레즈나 7지구장 김순자 유스티나 11지구장 박해적 마르가리타 13지구장 이경희 아네스 15지구장 전영주 마리아 15지구장 전영주 마리아 13지구장 이경희 아네스 18지구장 안여랑 마리아 총무 및 구지구장 하순초 오틸리아 교구장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력 경례 다음은 우리 돌아서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성소원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력 경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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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기 친학생들이 세배하고 세배 세배 참여 예수님 2015년 새해를 맞으며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추기경님과 주교님 모든 신부님들과 수도자 신학생과 예비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주님의 은청 속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교구의 어른이신 추기경님께 한 해를 시작하며 세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생 대표들이 세배를 올리겠습니다 각 학년 대표 신학생들은 모두 제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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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생들은 뒤돌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신학생들의 세배를 받으실 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성소원 회원 모두의 존경과 사랑이 담긴 세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서신 채로 깊은 인사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인사 마치시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 성소국에서 준비한 복덕하고 2015년 예신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지사항은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의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배를 서로 나눴기 때문에 복덕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에 몸소 사람이 되시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계시며 모든 자녀들의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 오늘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의 성소 후원의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바쳐드리며 이 시간을 봉헌하오니 성소 개발과 육성을 위해 숨은 곳곳에서 땀과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는 이들을 돌봐주소서 또한 여기 봉헌하는 이 떡에도 강복하시어 이를 맛보는 이들에게 성체의 깊은 신비가 스며들고 나눔과 섬김의 생활에 더욱 철저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떡을 축복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웬 떡이냐 제가 웬 떡이냐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병성체국 기도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사제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이승훈 베트론님 이벽 세례제 요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영세를 받고 사제가 없으니까 사제의 영입을 청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무모 시모님이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1831년에는 이제 그때 인류보구마 성에 그때는 포교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1831년 그때 그 인류보구마 포교성성 장관인 시엔 추경님께서 우리 조선교구를 북경교구에서 이렇게 떼어갖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조선교구를 설정하고 그러면서 어느 주교님을 교구장으로 보낼까 이렇게 할 때에 브리게르 소발도로 메어 주교님께서 그때 태국에 계셨었는데 거기에 승객권을 가진 주교님이셔야 그러니까 거기 계시면 그대로 그냥 거기 교구장이 되시는 분인데 내가 가겠어 그때 파리예방전기 선교사 신문 주교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때서부터 들어오려고 4년 동안 노력을 해도 결국 이 중국을 다 거쳐갖고 어디냐면 지금 내 몽고 마치아츠 마가자라는 그곳에까지 오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코앞에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조선교우하고 만날 약속이 다 됐는데 아주 지쳐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예가 100년 후에 1931년 일제시대 때야 이렇게 그 유예를 모시고 용산 성식자 며지에 가서 안장을 한 거예요 우리 조선교구 100주년이 됐을 때 설정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 교우장이 이렇게 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스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 보편 교회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양성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교황님이 세 번 오셨습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31년 전이네요 1984년 요한바로 2세 교황님 지금 성인이 작년에 되셨죠 그분이 84년에 오시고 1989년 44차 성체대회 때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세 번 오셔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금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이제는 항상 기억하고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이 이렇게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 그 보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정껏 아낌없이 살았던 우리 순교자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제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된다 가끔만 있으면 안 되고 기억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것을 남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요한바로 2세 교황님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제 아시아도 그렇고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성소 후원에게 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정추경님 계시고 저 있고 이러면서 이제 1962년부터 65년 제2차 파트칸 공회를 이렇게 열고 그때 65년에 나온 문헌이 있습니다 교령이 그럼 아젠데스라고 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교령이 이렇게 나와서 선교 교령이 파표된 지 금년이 50주년이 돼요 50주년 그래서 금년이 아주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류복음화성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아시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나 세계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한국외방성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또 1855년 이때서부터는 베론에서부터 제천에 있는 베론에서부터 박해의 시대 본당도 없고 이럴 때 박해의 시대에서부터 사제 양성을 해야 된다 해갖고 베론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마카오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빼낭에도 보내고 이랬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방인 성직자를 양성해야 된다 이래갖고 그때서부터 그래갖고 그때 1855년에 됐는데 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원골 신학교라고 해서 영동고속도로 가면 여주 이천에 지나갈 때 그 섬강 있는 데 있어요 큰 다리가 있는데 그 왼쪽에 여기서 가자면 원주 쪽으로 문막 쪽으로 가자면 왼쪽에 그 섬강 다리 전에 거기에 그 부원골 신학교가 있다가 거기가 뭐냐면 한강과 여기 횡성에서 나오는 그 섬강에 만나는 자리에요 백길로는 아주 가까운 자리죠 거기에 있다가 용산에 이제 용산 신학교 지금 성심요고 자리에 신학교를 합니다 원래는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새남터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모래밭에 집을 지기가 요새는 짓는데 그때는 모래밭에는 집을 진다고 생각을 못할 때거든 그러니까 그 새남터를 김대건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 모방, 샤스당 신부님들이 주무모 신부님이 순교한 바로 그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용산 신학교 지금 성심요고 자리에 신학교를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신학교가 거기 있다가 해와동 이렇게 지금까지 사제 양성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에 7개의 지금 신학교가 대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시민들이 한 4,500 또는 선교사 시민들이 한 2,300 해서 한국에는 한 4,800 정도의 신부님들이 지금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지금 1,500명 이상 이렇게 7개 신학교에 이렇게 있고 이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사목뿐만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양성될 필요가 있어서 40년 전에 한국외방 선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기타로 가신 김태구 신부님과 이런 분들이 남미 선교를 위해서 국제 선교를 좀 만들자 해서 10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제 성소 지원을 하면 이제 추천을 하면 바나마 거기에 바나마는 남미에 제일 먼저 선교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신학교에 가서 양성이 돼갖고 서부문 여기서 받고 이렇게 또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양성되는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 우리 본 신학교는 여기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여기서 양성되고 그리고 또 휘데이도놈 그 신앙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 사제를 이렇게 또 다른 나라의 사제가 부족한 곳에 선물로 신앙의 선물로 가서 또 이렇게 선교하고 또 거기서 오래 하다가 그 외에 입적하기도 하고 또 하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신앙의 선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서 우리 한국의 많은 신문들 수도자까지 포함하면 한 천억 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 수도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제의 양성서부터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양성되는 이런 신학생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방선교에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지만 하지만 아주 사제가 이렇게 신학생서부터 또 현지에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양성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신학교로 세계에서 지금 102개가 있습니다 레덴토리스 마떼 신학교라고 구세주의 어머니 신학교예요 신학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에 우선 시작을 그래서 공부는 신학교 공부는 신학교 가토리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신학원 생활만 지금 현재 회화동에서 하는 분하고 또 이렇게 학생 때서부터 이렇게 선교 사제로서 온전히 100% 선교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신학원을 한번 시작해서 해서 우리나라 제가 지난 9월달에 가서 이 레덴토리스 마떼 미셔나리 콜레지움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의 어머니 선교 신학교를 좀 한번 우리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여러 그런 같은 계통의 신학교로서부터 학생들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미 한국에 와서 한국말부터 이렇게 배우죠 그러고서 선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스위스에서 그런 신학교에서 양성된 학생 하나 또 영국에서 그리고 이태리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 다음에 또 콜롬비아에서 두 명 그리고 한국에서 또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 있던 학생들 둘 해갖고 여섯 개 나라에서 또 여덟 명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 근데 우선 말부터 이렇게 배우자 그래서 저희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덤 드릴 스마텔 그 구세주의 어머니 신학원을 해서 여기서 양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여러 나라말을 자기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같이 들 배우고 이러면서 또 선교 정신으로 또 양성이 되고 그래서 사제되고 여기 교구에서 한 3년 내지 6년 이렇게 첫 번 사제 생활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100%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평화신문이나 가덕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이 성당에서 선교 가족 파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혼자 가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선교 가족 선교 가겠다고 이렇게 양성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다섯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한 가족이 한국 가족이 두 가족인데 일곱 한 가족이 일곱 식구고 한 가족은 아기 둘 해서 세 가족이 세 명이고 그리고 또 이태리에서 또 필리핀에서 또 남미에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해왔고 또 선교사 지원 젊은이들하고 해서 30명 내지 한 40명 또는 50명까지 한 팀으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애들은 학교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 본당처럼 이래서 거기 사제가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중국 같은 데 이렇게 가면 하나밖에 애들이 없는데 그 집에 가면 사람이 많아 애들이 많으니까 자기 집에 놀러 왔다가 가기가 싫으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애들 자체도 동의를 해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걔네들이 자라면서 그쪽 나라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난 7월 달에 다섯 가족을 이렇게 파견을 이렇게 다는 못했죠 네 가족이 왔나 한 가족은 못하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앙크로아터 저도 앙크로아터는 못 가봤는데 그 옆에 공항이 시암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교구장님이 그 가족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거기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명 가서는 이게 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과 또 선교사 또 이렇게 젊은이들과 또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애기들서부터 이렇게 또 신부님과 또 신부님을 도와주는 젊은이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주일미사도 하고 평일도 말씀의 전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러면서 선교 가족이 이렇게 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서부터 금년에도 교황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참 신호를 하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그 정말 영세 이후에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는 이런 가족 중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선수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보금화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가족으로 파견되고 또 못 가는 가족은 또 이런 가족들을 돕기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그래서 가족 자체가 하나의 선교가족으로 선교사로 또 사제들도 거기에 그 공동체를 이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신학원을 우리가 101번째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8명의 학생들을 그 8개 신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말부터 배우자 그래서 6명은 지금 되고 콜롬비아 아이가 왔는데 2명이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자 때문에 내년, 금년 2월달쯤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배우고 한 1, 2년, 2년 이렇게 한국말 배우고 이 신학원 생활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갖고서 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경이 임명되고 나서 교황청의 두 부서에 위원이 됐습니다 하나는 성직자 성성하고 하나는 인류보금화 성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교회에 선교를 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말 출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확고하게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교의 신문들, 사제평회에서 또 지구장의 신문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온갖 은혜로 다스리시니 오늘도 내일도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덧없는 현세에서도 위안을 받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창원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난 이 교회들에게 운청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교회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회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에 돌봐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전 노아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과 102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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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